나는 강압 플러스.. 강압 플러스 뭐하나 해야되는데.. 뭐야 파괴됐어.. 뭐야? 방금 3%다? 액땜! 액땜! 와 저게 날라가네.. 아 이거.. 이거 날라가면 진짜.. 아.. 게임 못할 거 같은데? 어.. 그니까.. 이게 0%래! 13까지 일자리로 해도 그래서 11, 11을 1자리 5개 12, 13, 1자리 5개 13, 14, 2자리 5개 14, 15, 3자리 5개 이렇게 하면 되겠죠? 아니 내가 맨 처음에 전 서버 최초로 11 내가 먼저 띄웠어 맞지 맞지 15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쵸? 그렇지 15 띄우면은.. 15 띄우면 5만 5%만 안 돼도.. 얘 형이 야 강야? 예 형이 지금.. 형들이 떨어졌어 형이 한 4% 정도는 떨어지는 상황이거든 왜요? 화를 내지 말고 아 왜 떨어져요 갑자기? 떨어졌어 형도 가슴이 아파 아 일단.. 강아.. 그 노전부터.. 될까요? 확인? 어 알았어 야 야 강민아 형 유튜브 트니까 광고 나와? 유튜브 트니까 광고 나온다고요? 예 아아아아 야 지호 형 광고 모델이네 예 야 아니 형님 형님 말고요 노점 광고 모델이요 노점 광고 모델이요 아 노점.. 예 아 아 장사꾼이셨네요 이분 그게 왜 저기 있는 거냐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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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루엠 지금 플레이하게 미루엠 야 형님 아 왜 저도 한번 이용하겠습니다 형님 파격 찬스 오늘 단 하루 지금 이용할게요 형님 하하하하 폐점 직전에 이게 맞지? 예 맞죠 맞죠 자 한번 넣어봐 에? 어디 한번 넣어봐 사퍼인데요? 지금 저거 사서 할 수 있나면 아 지금 메모리 야 이거 메모리 안 되는데 안 돼요? 저기 와봐 너 그거 날라가면 서버북이라도 있어? 서버북이 없죠 아 제발 아우 이제 실패야 아 파기 확률 감소 19.8% 와 19.8%에요 지금? 예 확률 감소가 19.8% 어 더 올라갈 수 있어 형은 아 형님 안 줄어들어요 이거 2단계 더 봐봐 저거 말고 2단계요? 0% 그래 깔끔하면 0% 가는 게 맞잖아 아 아 아 아 음 잠시만요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될 거 같아요 이게 지금 10.15까지 갈 거면 13자리 값게 빼고 15 갈라고? 15 가야죠 우와 오늘만 살아? 내일도 살긴 해요 형이 근데 생각은 잘 안 해요 안전하게 가 안전하게 너 그 배송금 딱 떠갖고 집사가 될 수 있어 아 내가 봤을 때 2개 듣다 아 3개 아플란트들이 하 하 하 1.4는 갈 만해 아 아 안 터져요 이거 아 손 높네 아 안 터져요 아 니 마음대로 하세요 예 가볼게요 딱 딱 아 아이고 12 떴네 12는 졸리지 일단 12 아 12는 졸린네 여기 배송빙도 없고 13,15가 떠버리면 달랐는데 아 5%야 3짜리 쓰는 게 맞아 3짜리 쓰면 0% 투겠다 우와 3짜리 써도 1.5%예요 그러니까 4짜리 쓰면 0% 투다고 그냥 갈래 형님 이거 너 날라가면 4% 많이 날라가 그 생각 잘 해야 돼 5%인데 아 12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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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또 뒤로 밀려나면서 만세 부르면서 그냥 문어처럼 문어처럼 저 흐느서 털리라고 아 아니 아니 형님 형님 응 갈게요 15까지 스트레이트로 니 마음대로 해 나야 뭐 꿀잠 자는 거 나쁘지 않으니까 3 2 1 1 2 1 2 2 1 3 2 2 2 1 2 2 2 2 2 2 2 1 7 7 7 7 7 7 7 7 7 8 이렇게 7재로 갈게요. 가미만 이용하세요. 이번 판은 가미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조금만 지켜봐주세요. 가자 가미야. 목음도 웅장하니 좋다. 이번 판은 가미만 이용하시면 됩니다. 카밤스 다 lust이 되겠습니다. 더 나아plo닐. вон지. 잠깐. 하이피 있어. 나이파니tv. 문지가 오고 있다. 답으로. 가자 가미야. 으앙아악악악악악악악악악악악악악이 사각도 살래? 몇 차례요? 아니 형이 지금 7777에 있는데 얼마부터 갈래? 7777이요? 어 아니 7777짜리 있는데 내가 이거 사서 내가 강화해서 빨게 아.. 그냥 완제로 사 완제로 일단 뭐 뭐라도 있어야 될 거 아냐 맞죠 어.. 자 몇 차례 살래? 어.. 아니 노점은 켜줘? 네 노점 켜주세요 노점 켜주세요 알았어 너 좀 쪼줄게 네 울지마 키키키키키키 키키키키키 키키키키 형님 야 가비야 다시 가요? 아니 처음에 봤을 때 너 마치 야수의 심장을 가진 친구는 경매장에 있는 사각도를 전부 다 산 다음에 강화해갖고 대빨이 하는 게 진짜 리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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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쌍룡림이야 진짜 두바스쿱 대박이야 이렇게 강화하는 사람 진짜 죄를 미친 사람 아니면 없거든 그쵸 어 너 미쳤어 나 ㅋㅋ 진짜 진짜? 참조 경제가 되지 않을까 아니 좋아 다 살게요 아니 사장님이 넌 따라야겠어 갈아duc다 하.. 갈게 가자! 너 미쳤어 진짜 진짜? 참조 경제가 되지 않을까? 아주 좋아요 다 살게요 알았으니? 알았으니? 갈게 가자! 으악! 어? 형님 이거 매진됐어요 형님 예 형, 예 형님 V.V.I.P 후객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쇼 지금 노점이 지금 방송이 있는데요 금방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V.V.I.P 후객님 조금만 있어 주십쇼 네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부터 내 72개 있는 강화석은 없어 강화석 1 2 2 2 2 1 2 2 1 2 2 2 2 2 2 2 2 3 2 3 2 2 3 2 3 2 2 3 2 2 3 3 3 3 4 3 4 4 2 2 2 2 2 3 2 2 3 2 2 3 2 3 3 3 2 3 2 2 3 2 3 3 3 3 3 2 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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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4 8 4 5 4 4 5 5 5 5 5 5 6 5 6 6 6 6 6 6 7 7 7 8 8 9 9 10 15 15